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하는 가수들 중에서 말이죠. 가족에 대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제가 잘못하면 이제 막걸릉을 뺏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수들이 직접 작사를 하거나 작곡을 해서 나오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 가수분들도 정서적으로 작사를 많이 하고 작곡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또 이어지는 가수는 실버의 대표적인 가수죠. 실버 가수인데 누군지 아세요? 박경숙씨. 박경숙씨가 혹시 무슨 노래를 작곡했는지? 사랑하는 아들딸이라는 노래를. 네. 우리 박경숙씨가 사랑하는 아들딸이라는 노래를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해서 저희 트로트 댕기네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는 우리 트로트 댕기네 박경숙씨 모셔서 사랑하는 아들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트로트 댕기네 박경숙씨 모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비워넣고 세월 따라 사이라 자랑스러운 여들떨이 훌륭한 여들떨이 무엇을 무얼하게 하니 너희들이 성공하게 두설로 기원한다 발전과 희망을 가져라 남은 세월 끝이기에 즐겁게 보내는다 남은 기쁨 그것뿐이다 무진 세월이 흘러가고 내 젊음 가버렸네 너희들의 빛을 보고 세월 따라 사이라 자랑스러운 여들떨이 훌륭한 여들떨이 무엇을 뭘 하겠니 너희들이 성공하게 두설로 기원한다 발전과 희망을 가져라 남은 세월 끝이기에 즐겁게 보내는다 남은 기쁨 그것뿐이다 남은 기쁨 그것뿐이다 남은 기쁨 그것뿐이다 아멘